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당한 사람을 돕다가 뒷차와의 2차 사고를 겪는 사례가 잦습니다. 어제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어둑해진 저녁시간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. 갓길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 불빛을 연신 흔들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. 결국 앞에 서 있던 경찰을 들이받고 옆차로를 달리던 버스와도 부딪힙니다. 이 버스 역시 1차로에 서 있던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뒤따라온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. 5분쯤 뒤 1, 2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버스 2대가 이들 차량을 덮친 겁니다. 당시 경차엔 베트남 출신 30대 여성과 7살, 6살 두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.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함께 차에 갇힌 이들 모자를 구조하던 중이었습니다.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와 6살 아들, SUV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. 7살 아들과 관광버스 탑승객 4명도 다쳤습니다. 함께 구조 작업을 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면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 버스기사들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141명에 달합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